2020년도 9월 28일 아침 코스피 종합주가 예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마감 전에 제가 시험 분석을 다 내드렸어요. 미국장이 무조건 올라야 된다. 금요일날 우리 주관장 3시 장 마감하기 이전에 제가 시험 분석을 뭐라고 말씀드렸냐 오늘 미국장 야간장은 무조건 올라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예측대로 미국장이 강하게 상승장을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나라장도 아침에 이제 커플링이 된거죠. 커플링이 돼서 종합주가가 2303포인트 일단 고점을 찍었고요. 지금 시험 분석을 내드리면 여기에서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이제 2310포인트 하고 13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자 오전장에 2310포인트 그다음에 13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침장에는 강하게 반등이 와도 제가 이야기한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돌파를 하면은 이제 추가 상방이 강하게 나오는 거고요. 2308포인트 아 저 10포인트 하고 그다음에 13포인트 거기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주가의 흐름이 다시 이제 하방압력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아침장에는 뭐 갭상으로 올라갔다 라고 해도 2310포인트를 일단 터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구간에 따라서 오전장에는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뭐 이번 주의 시황은요. 오늘 이제 또한 이제 야간장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미국 야간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하게 이제 조정이 9월 3일 날에서부터 조정이 왔죠. 해외선물장은 이미 9월 3일에서부터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조정이 왔습니다. 급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급락장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으로 강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하방압력을 받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주가가 더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를 않고 이제 조정을 끝내고 기술적 반등이 잠시 왔다라고 해도 또 직전정거점을 돌파를 못하면 강하게 하방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조정이 끝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장에 다시 신호탄이 터지냐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우리나라장은 오늘하고 내일밖에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하고 내일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서 종합주가가 아침장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231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어서와라 하나게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는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장도 지금 이제 강하게 하방압력을 제 예측대로 지난주 내내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그 급락장이 이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그거는 우리나라장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거래하고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주체가 추가 상방으로 가느냐 하락장으로 가느냐는 우리가 주포가 아니죠. 결국은 이제 월가가 주포입니다. 월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내일장에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3일동안 거래를 못하다가 보니 이제 거기에서 미국장이 강하게 상승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밀리느냐 그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고 우리는 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 변곡 구간인데 지금 하방압력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세력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이번 주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요. 다음 주에 주가가 하방압력이 미국장에 빠지면서 하방압력이 강하게 오면 개파락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뭐 주가라고 거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틀 후에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 포지션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매도 포지션의 그 주포들은요.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 걸고 이제 다음 주에 싸움이 격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안고 굳이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 한풀 뒤로 물러서서 추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추석 연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낫지 위험한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드리면 우리나라 주간장이 오늘하고 내일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인데 그럼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예측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그러면 오늘 종합주가가 2810을 뚫고 올라가서 2313까지는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를 보면 어느 정도 미국 야간장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는 있다.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이들이 다 우리나라장에 코스피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느 정도 간파를 할 수 있는 건 오늘 맥점은 여러분들이 2300, 10포인트, 13포인트를 오늘 종가상 넘어가서 끝나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시항분석 내드리고요. 오늘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왔는데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는 오늘 결정 납니다. 그래서 내일장의 추가 상방이 무조건 우리나라장도 가야 되고요. 미국장도 야간장에 강하게 상승이 와서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이번 주에 미국장이 강하게 가면 2350포인트, 53포인트까지는 상방이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그런 모습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오늘 주간장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지 마시고 2310포인트를 넘어서 뚫고 올라가서 2313포인트까지 마감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시면 내일장에 다시 바로 그냥 급락장으로 오든가 아니면 급등장으로 가든가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231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고 장이 마감이 되느냐 이걸 잘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흐름을 간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예측대로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텐데요.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대로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레버리지 임버스에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맥점을 정확하게 오늘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에 대한 시황을 정확하게 다 예측을 해드리고 문자로 신호를 드립니다. 그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맥점을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후원을 하시면 되니까 저랑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